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제일 끔찍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을 낳아서 지옥 보내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나중에 결국 지옥 간다면 자식을 뭐하러 낳습니까? 끔찍한 일이잖아요. 제가 어제 목회자 세미나에서 한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기도를 기피하다가 지옥을 갔습니다. 기도 중에 기도하다가 지옥을 갔는데 지옥에서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자전거를 사달라고 계속 사모님에게 졸라서 사모님이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안 사주다가 아들이 계속 사달라고 졸라서 사모님이 견디지 못해 자전거를 사줬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가다가 차에 치여서 그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난 믿지만 그런 지옥 간증들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지요. 아버지 목사님이 지옥에서 자기 아들을 본 것입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믿는다고 그 자녀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묘사하는데 그런데 지옥에 큰 맷돌이 있는데 맷돌이 막 불이 지글지글 타오르는데 거기다 예를 놓고 갈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놓고 맷돌에 다 가는데 머리고 뼈고 뭐고 다 갈려가지고 물같이 되어 흘러나왔는데 그러면 아들이 또 멀쩡하게 살아나더랍니다. 그럼 다시 놓고 또 갈아버렸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그 다음에는 큰 믹서기에다 놓고 갈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귀엽다고 이쁘다고 그냥 쓰다듬고 뽀뽀하고 앞만 자려주면 뭐합니까 그 아이에게 정말 믿음이 없고 회개하지 않고 그 아이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 아이가 정말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고 내 자녀가 땅의 것만 추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불신앙에 빠지거나 타락하거나 세상적이 되거나 잘못된 삶을 살면 우리가 앞만 아끼고 사랑해도 지옥에 가서 영혼이 불구덩이 속에서 뒹굴러야 되는데 끔찍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식 낳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책임질 수 있나요 나 꼭 키우면 다 따라올 것 같습니까 성경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뭐 어릴 때는 그냥 뭐 따라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건 개별인격입니다 부모 마음대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장성한 아들들 보세요 얼마든지 잘못될 수도 있는 게 사람입니다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옥이 불이에요 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는 걸 생각만 하더라도 지옥의 고통이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자녀들이 갈 수도 있고 부모가 갈 수도 있고 가족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막 가족들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 잘 안 합니다 나는 항상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이나 친척 등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얻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고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이 사람에게 미욕이 사라지고 이 사람이 진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반드시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제대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천국 갈 준비가 됐느냐 깨어있는 자만 데려감을 당하고 나머지는 보려둠을 당할 것이다 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깨어 을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죄를 끊어버렸느냐 정말 의롭게 살고 있느냐 정말 입으로만 주여주여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천국 가려고 가는 겁니다 천국 가려고 다니는 거예요 천국 지옥 없으면 뭐 하려고 교회 와서 앉아 있습니까 천국 가려고 누가 뭐래도 여러분 교회 천국 가려고 다니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부모 여러분 형제 여러분 자녀 여러분 친구들 친척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예수 믿게 하소서 가짜 신자 되지 않게 하소서 진짜 회개하게 하시고 진짜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게 하시고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비조물이 되게 하소서 주여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소서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고 죄와 싸우되 피울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오소서 그래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아멘